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n 정션을 활용한 여러 응용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강의 시간에 언급하였듯이 pn 정션을 활용하면 우리가 다이오드 특성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이오드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챕터 챕터 8 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오드 이외에도 우리가 pn 접합을 활용을 하면은 여러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니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정도로만 가볍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얘는 터넬링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에사키 다이오드 라고도 불리구요 실제로 에사키 라는 과학자가 터널링에 관한 연구로 1973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터넬링 다이오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왼쪽 에너지 밴드와 같이 디제너레이티드 된 pn 정션을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할 듯이 디제너레이티드 되어있다 즉 도핑을 매우 높게 해서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근처 혹은 그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n 타입 쪽에서도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위쪽으로 올라와 있구요 이 페르미 레벨이 p 타입에서도 밸런스 밴드 아래까지 내려온 즉 매우 하이 도핑된 그러한 pn 접합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터넬링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터넬링 다이오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왼쪽 에너지 밴드는 이클리브리럼 상태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수평하고 지금 도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밴드가 심하게 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약간의 포워드 바이어스를 한번 인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 인가를 하게 되면은 p 타입 쪽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를 할테니 밴드가 약간 내려가겠죠 원래 이클리브리럼 상태보다 약간 내려갈테고 따라서 지금 가해준 전압만큼 에너지 밴드가 내려가고 페르미 레벨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페르미 레벨 아래쪽은 전자가 많이 채워져 있고요 페르미 레벨 위쪽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채워진 전자가 터널링해서 넘어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압을 인가하면 인가할수록 전압을 점점점점 포워드 바이어스를 증가시키면은 거기에 대해서 터널링 커런트가 점점점점 증가해서 전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압을 더 많이 증가해주면요 즉, 포워드 바이어스를 더 많이 증가해주면 이쪽 P타입 쪽의 밴드가 더 많이 내려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시면 처음에 이클리브리럼 상태에서의 에너지 배리어의 폭이 이만큼이었다면 점점점점 더 밴드가 내려올수록 이 배리어의 폭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넘어가는 전자의 입장에서는 배리어가 폭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전압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포워드 바이어스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처음에는 전류가 증가하였다가 오히려 전류의 증가가 멈추고 감소하게 되는 이러한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터널링이 더 잘 일어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전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이 이상으로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해주게 되면 더 이상 전자가 터널링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냥 에너지 밴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그냥 위쪽으로 바로 건너가는 썰면익 에미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위쪽 밴드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전류가 증가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전류 전압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압이 증가되면 그에 따라서 전류가 보통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전류가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네거티브 디퍼렌셜 레지스턴스 NDR 특성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NDR 특성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좀 재미있는 회로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고요 단순히 에너지 밴드만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에너지 밴드를 활용하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특성을 예측,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였지만 이렇게 에너지 밴드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면은 반도체 소자를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그 특성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또 특성을 디자인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가 PN 정션을 활용하는 예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LED가 되겠습니다 LED는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로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관련 수업을 들으시면 자세한 원리 같은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우리가 간략하게만 살펴본다면 LED 역시 PN 접합입니다 그냥 PN 접합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 빛이 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반도체 소자가 바로 LED가 되겠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은 빌트인 포텐셜이 낮아지면서 전자가 그리고 홀이 많이 흘러가게 되겠는데요 그중에 이제 일부분은 전자가 다시 에너스밴드로 내려오면서 즉 에너지를 잃고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 갭만큼에 해당하는 빛이 밖으로 발산되고 그 빛을 이용하는 발광 소자가 바로 LED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미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빛의 에너지 구하는 식 같은 것들을 한번 계산해 봤었고 빛의 파장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번 다뤄 보았습니다 결국 LED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에너지 갭에 반비례해서 결정되는 것도 우리가 지난 학기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한번 계산해 보았죠 이렇게 에너지 갭을 우리가 잘 디자인을 한다면은 원하는 파장 즉 원하는 색깔의 빛이 나오는 LED를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LED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물질은 다음 보시는 표와 같이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었죠 이런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들이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밴드갭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 특성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실리콘 같은 물질들은 인디렉트 밴드갭 물질이기 때문에 광학 특성이 좋지 않다 이런 사실들도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미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컴파운드 세미컨덕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까요? 아직까지 대면적에 우리가 만들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싸다는 점이 최대 단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가격적인 면을 극복하고자 대체 기술로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로 핸드폰 디스플레이에 사용하고 있는 OLED가 되겠습니다 Organic LED라고 해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가 아니라 유기화합물을 이용해서 반도체 물질을 만들고 그 반도체를 가지고 LED를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핸드폰 디스플레이에 사용하고 있는 OLED, Organic LED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보다는 대면적의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겠고요 앞으로는 아마도 다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나 삼성에서 마이크로 LED TV를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마이크로 LED가 결국은 이러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이용해서 LED를 만들어서 OLED보다 더 수명이 좋은 TV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가격이 비싸겠죠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싸게 만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가격적인 면을 극복해 나갈지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LED,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LED도 역시 PN 정션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PN 정션의 활용 예는 포토 디텍터 혹은 솔라셀 태양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P 타입 영역이 있고 N 타입 영역이 있고 중간에 인트린직 영역을 조금 삽입을 해놨는데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결국은 PN이 똑같이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빛이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디플리션 리전이 존재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 있게 되겠고요 결국은 일렉트론과 콜 쌍을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짝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주면요 P 타입 쪽에 마이너스 그리고 N 타입 쪽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주면 생성된 전자들이 이제 N 타입 쪽으로 콜들은 P 타입 쪽으로 흘러가서 전류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빛이 들어와서 전류를 형성할 때 우리가 그것을 빛을 감지하는 용도로 쓰면 그것이 바로 포토 디텍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류를 잘 모아서 에너지원으로 쓰면 그것이 바로 솔라셀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구조나 약간의 원리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디플리션 리전에 빛이 들어와서 일렉트론 홀 쌍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류를 우리가 감지하는 데 쓸 것이냐 빛을 감지하는 데 쓸 것이냐 혹은 에너지원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포토 디텍터 혹은 솔라셀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결국 우리가 PN 정션만 잘 만들어도 우리가 다이오드뿐만 아니라 LED 그리고 터네링 다이오드 그리고 포토 디텍터, 솔라셋 이런 등등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PN 정션에 한번 전압을 인가를 해볼 것입니다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할 때 전류가 얼마만큼 나올지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만나요